오 석청이네 석청 석청 이 얼마래? 뚜와라투스? 150, 100링기 이야 이 시벅 베리 익스펜시브다 석청 하나 사볼까? 나 먹게 몸에 좋을 것 같은데 석청인데 굉장히 귀한건데 자연에서 딴건 석청이네 내추럴 하니 오 이뻐 우와 석청 이게 절벽에 있는 석청을 딴거래 우와 오 오 허니네 허니 오 베리 나이스네 이 정도다 88, Brendan 이게 1200K 하루 스토리 하프 킬로 오 오 아~~ 오케오케 이런거 무조건 사야되 응 이런거 무조건 사야되 야 이거 처음봐 이거 와 베리 나이스 오우 이게 석청인데 1kg에 200링긋인데 제가 하프키로 달라고 했어요 100링긋만 보다 먹어볼라고 오 맛있어 오 주먹가시 어때 오 석청 오우 맛있어? 나 찍어줘 오우 내추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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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화하우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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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진짜 구하기 힘든건데 이런걸 내가 처음 먹어봐 이런걸 우리가 딱 구하잖아 이 정글에서 온거 정글 오 맛있어 와일드 허니 야 그만 먹어 이게 석청이나 석청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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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분야 코리아 유튜브 어우 맛있네 이거 이거 석청을 손질해서 팔아요 위에거 다 걷어내고 고마워 네 저것도 얻어가야되겠어 나 저거 끓여가지고 먹어야 되겠어 지금 백냉기 백냉기치 샀는데 손질을 잘해주냐고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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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와 나우예 우와 우와 이니 사토키로 브라빠이니 사토라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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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니디아다 이니디아다 로얄제리 아 미유야무스 왜이디지 하니 하... 하니 마통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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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이 마통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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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콩동아 얌꽁동아 여기도 한개 이니디아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최초로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채취한 내추럴 허니를 손질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몇 킬로에요? 봐봐 어 250g 어 이게 합 250g 뜨거운 물에 먹으면 이게 로사가 망가지니까 미지근한 물에 얼마야? 230g 260g 250g 오케이 땡큐 250g 사야 볼래 어 어 이거 내가 볼땅 내추럴 허니를 250g 듣겠습니다 아주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투어 내추럴 석청 석청 아 250g 아 이거 아니 여기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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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브라더 오케이 셰션이야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오케이 오케이